Q. 제작진은? 일단 JB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네. 그리고 영화 전공한 거예요? 대학교 때? 네. 영화 전공. 그래서 우리 제작진 분들이 준비하게 있는데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 사진들의 차이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그럴 거였으면 박살을 냈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운 사진 아닐 거라고 믿을게요. 무슨 사진인지 저 진짜 모르겠고 일단 저도 같이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보여줍시다. 일단 네. 해볼게요. Let's see the first one. Round one. Let's go. 이거 형이에요? 어. 이거 형이라고? 어. 진짜로? 세 개 있어. 다른 점 세 개가 있대. 어디? 어디? W 하고선 이응이 없어요. W 하고 O. O 이게 없어. 오케이. O가 있고 without를 냈고. 그리고... 뭐가 있는... 뭐가 다른 거야? 뭐... 뭐지? 세 개가 있다고? 아니 잠깐만. 잠깐만. 왜왜왜왜왜? 형, 형 발 없어졌네. 아, 발이 없어졌구나. 너무 자연스러웠어. 아니 왠지 저 몸 쪽에 뭔가 하나가 있을 것 같았는데 뭐지 했는데... 형 발 없어졌네. 손은 없어진 거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손가락 개수 셌거든? 손가락 개수 셌는데 손가락은 있어요. 와. 디테일. 손가락은 있고. 어... 하나 더 있다고?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가 더 있어요. 나 왜 아무것도 못 찾지? 이거 봐, 나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하나가 더 있다고? 어.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무조건 찾... 아니 설마 이거 여기 막 발에 주름 있는데 주름... 에이. 네. 그럴 수도 있어. 어... 오케이. 잠깐만요. 단... 힌트요? 아니요. 오. 네. 찾겠습니다. 어... 어... 난 진짜... 진짜 모르겠어. 일단 피부 색깔이 좀 달라. 나 피부 약간... 근데 형 저거 사진 뭐... 술 먹고 찍었어요? 얼굴 왜 이렇게 빨개? 하하하하 아니 술야. 피곤해서. 피곤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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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같은 셔츠 입고 있다. 10초? 10초? 10초요? 이거 초도 있었어요? 아, 요거 다르네. 요게 오리지널이라 써있고 요게 체인지라 써있잖아. 아... 아니야. 이거 아니구나. 아... 이거 아니구나. 어... 난 모르겠어. 어? 타일도 뭐 달라지는데. 뭐... 아... 손톱 매니큐어 해놨어. 야... 안 보여 그런 거. 아... 아... 와... 나 손... 손... 손가락 개수 세고 있었는데. 난 보이스... 오케이. 아... 일단... 제이비 눈이 좋습니다. 네. 오케이. Next one. Let's go. 나네? 어허... 어... 어? 아... 아...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추가. 점 찍었어. 점 찍었어? 어, 여기 점 찍었어. 어디 점을 찍어... 아... 눈 밑에 점... 점 찍었네. 점 찍었어. 아... 매력점을 만들어 주셨네. 어... 저기 저거요. 뭐 뭐? 라이크... 라이크한 사람이 달라. 네. 아... 아... 두 개 하고... 또 몇 개 있어? 하나 더? 하... 잠깐만 어디 있어. 읽으라고? 아... 찾았어. 찾았다고? 응. 영어로 돼 있어. Got a special question for J-bay. 뭐... J-E-I-bay. B-E-I로 했어. J-bay. 어디? 나 안 보여. 저기 저기 그래. 그... 그 뭐지? 그 그래. 그 뭐지? 라이트닝. 번개. 번개 옆에. Special request for J. J-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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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렵다. 오케이. 하나 더 있어? 오케이. 네. 뭐야, 이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누구야? 이거 나야. 너무했다, 이거. 아, 찾았어. 카메라 화면에 J-bay가 있어. 아, 저기... 컵에 져있어요. 컵에 져와져있어요. 아, 두 개 하고... 하나? 아, 여기 책에 저 사진이 있어요. 와... 눈 좋다. 네? 역시, 필름 학과. 아, 열심히 찾았네. 역시, 역시. 아오 마이 가시. 뭐, 이런 거 벌칙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 벌칙해? 형, 뭐 애교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야! 네. 아... SNS... 아... 요즘 하는 벌칙이... 네. 내 SNS에 올리고 싶은 거 올릴 수 있게. 아, 내가? 응. 아, 나... 아, 저희 갓세븐 안에서 응. 아직까지도 조금 약간 그... 가끔 붐업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슈퍼 섹시 애교라고. 그게 뭐야? 그게 네가 하는 거지? 아... 아... 그... 슈퍼 섹시 애교가 뭐야? 저희가... 뭐냐. 장난으로 이제 라디오 같은데 보이잖아요. 보이는 라디오 같은데 나가면은 자, 뭐 이렇게 하다가 막 몰아가요.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은 슈퍼 섹시 애교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 있어요. 응. 그래서 형이 형 셀피로 슈퍼 섹시 애교를 보여주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그거는 더블 벌칙이야.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어, 좋아... 점수를 적을게요. 몇 점. 이렇게. 슈퍼 섹시 애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슈퍼 섹시 애교 뭐야? 아... 그냥... 애교를... 강하게. 강렬한 애교를. 아, 미쳤다.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지? 고마워. 그 영상에서요. 오늘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임명든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런 영상이 많아요. 배부 영상에서 든거 같은 영상이 안되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 왜요. 왜요. 아무튼 간지롬한 소리. 네, 먹방, 행복해요.